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와 반갑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like랑 alike의 차이 배우러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제가 기똥차기 기가 막히게 야무지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이거 한번 풀어보실까요? 그냥 가볍게 풀어봐요 가볍게 이거 풀고 나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풀어봐 in reality fire comes in many forms alike 또는 like candle flame, charcoal fire and torch light 그랬네요 정답 해볼까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리면은 candle flame, 촛불, charcoal fire, 숯불 and torch light 횃불이에요 오케이 풀어가요 풀었죠? 정답은 뭡니까? 하나 더 고민 더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멈춰놓고 고민하세요 알겠죠? 저는 바로 정답 들어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뭐라고요? 둘, 둘, 셋 뭐라고요? 셋, 둘 제가 일부러 뜸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민 안 하시니까 제가 계속 뜸들이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그렇죠, like입니다, like 맞았다 손 잘했어요, 최고 왜 like야 근데? 말해봐요 자, in reality, 현실에서 fire, 불이란 온대 근데 어떻게 오냐? in many forms죠 많은 형태로 옵니다 근데 어떻게 많은 형태로 오느냐? 봤더니 촛불, 숯불 그리고 횃불이라는 명사가 뒤에 나왔네요 뒤에 이거 다 명사잖아 다 명사잖아요 그러면 뒤에 명사만 딱 이렇게 이끌 수 있는 품사가 뭐겠냐고 전치사 아닙니까 따라서 전치사가 가능한 라이크가 정답이다 이겁니다 맞죠? 여기서 like는 뭐, 뭐처럼, 뭐, 뭐와 같이 됐어요? 촛불, 숯불, 그리고 횃불처럼 다양한 형태로 온다 이거 안 읽었어요? 좋아요 선생님, 그렇다면 다 알겠는데 unlike은 도대체 무슨 품사예요? 궁금하죠? 얘는 기본이 형용사예요 근데 형용사뿐만 아니라 부사도 되거든요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정답은 나왔으니까 제가 옆으로 가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할게요 잘 봐 자 일단 like 가능한 모든 품사를 다 적어볼게 일단 여러분들 동사 아시죠 얘는 뭐야 좋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이거 예문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 나오는 게 뭐야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뭔뜰 여기서 뭐뭐와 비슷한 맞나 또는 무엇무엇처럼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럼 예문 딱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He is very like his father을 그랬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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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의 아빠를 매우 좋아한다 땡탈락이에요 아예 안 되지 왜 이게 왜냐하면 이게 비동사 동사 있는데 어떻게 이걸 또 일반 동사로 써요 문장이 동사 두 개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그는 매우 아빠와 비슷하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얘가 지금 전치사죠 왜 전치사니까 뒤에 지금 딱 명사만 나왔죠 맞죠 전치사 뒤에 무조건 명사 나온다 이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먼저 외우셔야 돼요 전치사의 태생 자체가 전치사 뒤에 명사를 쓰게 되어 있어요 뭔지 알겠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요 접속사도 전치사랑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처럼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럼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 나와야 돼 주어동사 나와야 되잖아요 주어동사 맞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she acts 그녀가 행동을 해요 근데 마치 뭐처럼 행동하냐면 she owns the restaurant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건 뭐야 그녀는 행동합니다 마치 그녀가 그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것 마냥 행동을 합니다 뭐 이런 거야 됐죠 그럼 이제 이게 뭐뭐처럼인데 뒤에 이렇게 주어동사 구조가 나왔으니까 뭘로 쓰인 거다 접속사로 쓰인 거다는 거죠 맞나?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용사도 가능해요 잘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like 형용사를 쓰일 때 잘 나오는 패턴 같은 건 아니지만 형용사를 쓰면 그냥 비슷한으로 쓰여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in like manner 이랬어 그럼 manner는 당연히 뭐 태도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방식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럼 비슷한 방식으로 비슷한이란 말의 방식을 꾸며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오케이 전치사는 아니지 이거 지금 그쵸? 뒤에 명사가 나오긴 했지만 명사를 수식하는 거지 이게 전치사로 쓰인 건 아니잖아요 맞죠? 따라서 형용사다 이거지 됐어요? like는 끝났어 이렇게 그럼 좀 뭐 봐야 돼? all like 봐야 되겠죠? all like는 제가 뭐 아니면 뭐다? 그렇지 형용사 아니면 부사다 이거야 부사 됐죠? 근데 대부분 형용사예요 부사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자 형용사로 쓰면 뭐냐면 얘는 그냥 유사한 또는 비슷한 어 선생님 그러면 비슷한 이거 보면 like 형용사 이거는 비슷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봐봐 형용사가 기본적으로 한 역할이 뭐야 되나? 형용사가 무슨 역할하죠?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뭐 예쁜 소녀 잘생긴 소년 어? 맞잖아 뭐 편안한 침대 이런 식으로 형용사 명사를 수식해요 근데 요 친구는 참 웃겨 명사 수식 불가합니다 그럼 뭐만 되느냐 보호로만 쓰일 수 있어요 보호자리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리만 보호자리 오케이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는 거 말고 보호자리에 놓일 수 있어요 맞잖아 예를 들어서 이 형식 주어 동사 다음에 주격 보호죠 그죠? 근데 그 보호자리에도 명사랑 형용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형용사 이 형용사가 보호자리 됐죠? 근데 이 like는 명사 수식은 못하고 보호자리에만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영작 하나만 해보자 자 그 두 소녀는 닮았다고 이런 얘기를 쓰고 싶은데 그 두 닮은 소녀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잘 봐? 이렇게 썼다 이거야 이걸 잘 모르는 친구가 the two unlike girls 이렇게 썼다고 쳐봐요 그럼 두 닮은 소녀가 이렇게 수식하게 시켰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불가능해 안 됩니다 안 돼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는 못하고 이렇게는 못하고 만들어볼 수 있는 경우는 뭐냐 둘 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고 하나만 외우면 끝날 일이야 수고 하나만 어떻게? a and b and b and b like like랑 like를 모두 정리했네요 다시 정리 like는 동사 가능 좋아하다 전치사 가능 뭐뭐랑 비슷한 뭐뭐처럼 그죠? 그 다음에 접속사 가능 뭐뭐처럼 뒤에 주어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가능 뒤에 명사수식 자, unlike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형용사 맞죠? 그리고 유사한 비슷한 대신에 명사수식 못하고 보어자리에만 그 다음에 부사로 쓰이면 둘 다 로 해석이 되고 a and b like 구조로 쓰인다 그래서 a와 b 둘 다 라고 해석하시면 끝! 어때요? 잠시겠죠? 자, 마무리는 여기서 해야 되겠죠? 아이고 잠깐만 이렇게 다시 썸네일처럼 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like 말해봐 시작! 동사 그 전치사 접속사 그 다음에 형용사 반면에 unlike는 뭐예요? 형용사 아니면 부사 특히 부사로 쓰였을 땐 뭔 뜻이라고? 둘 다 a and b alike 그냥 형용사으로 쓰였을 때는 닮은 비슷한 유사한 이런 뜻이고 명사수식을 못한다고요 아우 잘했네 무조건 보어자리에만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자,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캐스트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